I don't know who loves me And I don't care to be now 백번은? 없어 어... 좀... 니가고 있어 야! 더블 드렸어 아휴, 좋다 그런 거 아니야? 아니, 나는 황송에서 그러지 저거... 아휴, 이 시그러면서 찍히고 되게... 아니 어... 아휴, 사실은 이런 거 찍히거든요 진짜? 뭐, 말이야 뭐야? 어... 뭐, 뭐, 뭐? 잠자 둘 다 불쌔하고 까만 제 만남 깜짝 놀라 진짜 미안해 먼저 먹었니? 너는 너무 괜찮아? 나는 괜찮지 응? 소개팅 나왔어? 뭐? 왜? 아니 니네 평소에 안 했잖아 그렇게 시키지마 변기하고 있어 변기 아니거든 나는 네가 이전이라서 실망하지 않았어 혜미한테! 고마워! 잘 즐겨! 제발 나는 그날 좋은 시간이었다 어떻게 해? 네 종합 반응에서 내가 네 이름을 모를 정도면 그게 네 성적표야 네가 많이 고르! 아니구나 이게 어른스러운 거 알아? 하긴 네가 연애될 뭐라 알겠다 먹으러 깨진면 잘 이렇게 잘하고 있어 목표 잘하고 어떻게 해? 나는 네가 그립다 나한테 막말을 좀 시작해 내 애기라고 그래 죄송합니다 하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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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oberts 왜 이런 얘기를 진짜 짜증나지? 참... 근데 못돼서 못땅 야 나 이거 니가 먼저 내 편을 들어? 뭐야 쟤 왜 울어? 니가 자꾸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난 죽음 때문에 너무 괴롭단 말이야 너를 쫓는 내 맘이 작은 불을 실어 타올라 가기 싫은데 너랑 계속한 중국과 대표하고 싶어 다시는 가지 않고 겨울한 것 같아 하나만 해줄게 자기네 이거 하지마 너 너무 위험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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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